5년이라뇨?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 죄가 얼마인데 오늘 당장 빵에 가야죠 이명박도 결국엔 감옥 같잖아요 이런 건 미루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산 저축은행 그리고 모발사주 또 부인비리 장모비리 부동시 등 많고 많은 비리니 청와대 갔다가 그 당시 얘기니까 빵에 가면 국가 낭비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당장 들어갑시다 빵에 가요 국민통화 당장 가요 용산이라뇨?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 죄가 얼마인데 오늘 당장 빵에 가야죠 쥐박이도 결국에는 감옥 같잖아요 이런 건 미루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산 저축은행 그리고 모발사주 또 부인비리 장모비리 아 이 본부장 비리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빵에 가면 국가 낭비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당장 들어갑시다 빵에 가요 국민통화 당장 가요 국민통화 빵에 가요 네 네